뱅신같은놈 그짓말 하지마 사우녀 스물여섯 아니잖아 왜 만난이를 말해 둘이 동갑이야 아 그래? 사우녀 스물여섯이었어? 하도 방송을 안와가지고 스물여덟인줄 알았지 내가 팔팔이란 말이야 같이 고쳐요 아저씨 저 갑니다 소오름이구만 소오름 와 이제 중앙으로 좀 들어가야되는데 친구 같이가 와 이 위에 발종있는거 너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어 저기 뭐 기어댕긴다 저거 뭐야 잠깐만 나 바꿔든지 일단 난 아이템을 뜯어 절도? 200만원? 아니 우리 회장님 뭐하시는 분이야 근데? 아저씨 근데? 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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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회장님 편의점 매니저였어? 그래서 음료수 보내준다그런거였구나? 그거래? 저기있다 어디 편의점이야 어디 편의점? 어디 편의점이야 어디 편의점 내가 GS 되게 좋아하거든 오? 내가 GS 개좋아한단 말이야 이건 돌려야된다 돌리자 돌리자 친구야 이거 돌리자 이거 빨리 뛰어 있는 발종기 다 돌려 빨리 야 한명 모가지 걸렸고? 여기도 있구나? 2천만원 모으면 점포하나 내준대요? 아 얘 바보같은 놈 물가게 나 경립이 아 좀 더 이거는 뱅 나는 뱅 너 나 나 내가 와 편의점 근데 2천만원 갔다가 편의점을 차릴 수 있나? 2천만원으로 편의점 차린 건 택도 없을 것 같은데? 2천만원으로 편의점 차량이 없을 것 같은데? 저깄다 발전기 하나 저기 또 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와아씨! 아아씨! 아 2천만원 갖다가 차릴 수가 있어요? 엄청나네? 여기 없지! 갈고리 없지 이 새끼야! 갈고리 없지! 어 있네? 아 제발 탈출시켜주세요! 얘들아 도와줘! 호호 동주의 힘이 나를 도와줘! 아 아무도 안 도와주네 죽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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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아씨! 와아 거기서 도시 걸리냐 아아씨! 아아씨! 어 그냥 죽었습니다! 농간 당하느니 그냥 죽는 걸 택했습니다! 그! 어! 옛날에 막 어! 그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그냥! 남자답게 죽었습니다! 어차피 내 목숨도 아닌데 뭐! 어! 어! 사후늄짱 햄버거 안줬을걸요? 아 이게 달리기가 더 좋은거 같애 어! 잠깐만! 그짓말 하지마! 못들어온게언니라 안 들어왔잖아! 아 여기 중고나라에 지금 CDK 파는 사람인데 이거 CDK 살까요? CDK 그냥 사볼까 한번? 저거 배틀넥 등록될라나? 저거 배틀넥 등록될라나? 6,000원! 6,000원인데! 어! 하드코어! 하드코어 캐릭키우기! 알았어! 요번판 끝나고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판 끝나고 바로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이 빨리 끝내야되나? 어? 이거 새로운 맵인가 본데? 처음 보는 맵인거 같애? 처음 보는 맵인거 같애? 같이? 어? 같이 하죠! 그러면! 같이 사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개꿀잼이겠네! cd키 공유 안될걸요? 왜냐면 배틀넥에 등록되는걸 산을 꺼기 때문에 배틀넥을 하려면 cd키가 공유가 되면 안되죠 겹치면 안되지 쟤 뭐하나? 뭐야 쟤 어디가? 여기다 덫 먹으라고 덫을 어? 덫 어디갔지? 와 씨 덫이 안보여 이거봐 와 땅에 바가 났네 에이 어? 뭐겠지? 아 훗! 아야! 아야야! 아야야! 쏴! 쏴! 안녕히 계세요! 으아 아이 요새끼야! 쏴! 도망가! 쏴! 쏴 쏴 안녕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안녕! 형은 민이라고 해 안녕! 여봐받지 어 놈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오허호호 야, 너무 빡치겠다 이거 바로 죽이겠다 아, 둥글게둥글게 하다가 너 쟤 덫걸렸는데 안갈거니? 죽어버려 그냥 오케이 좋아 사냥꾼을 좀 골려줬으니까 된거야 골려줬으니까 된거야 자 오케이 오늘 데드바이 데일라이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케이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디아블로 cdk 한번 사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요거 좀만 찍고 자 우선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